이거 핥히면 되는 거야. 사족보행 기분이지? 사족보행 기분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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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왜 반도체 주식에서 바이오브레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수집 낙하? 물렸습니까? 닥쳐! 닥치라고! 이제 덧탈 물이 없어. 뭐 들어간 거 없어? 저는 카카오 게임들 잘 들어갔죠? 5만원대 들어갔어요? 6만원대 들어갔다고? 유후! 잠깐만! 어? 얘 미쳤는데? 야 너 진짜 장난 아니야! 와! 혜린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이거 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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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카오 닥쳐 내가 듣기로는 두탕을 뛰는 사람이 있어요. 모 엔터테인먼트에 가입을 해서 웃음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광대 같은 사람이었으면 저는 진작에 안 뽑았을 겁니다. 둘 다 광대잖아요. 맘매! 그 엔터에 회사님도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봐. 나와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영차! 영차! 전 왔습니까? 여보세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야... 쾌생이... 옛날부터 곱신 곱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아니... 누군데 그렇게 공손으로 전화를 받으십니까? 물어볼 걸고... 드디어! 첫 제품 출시는... 이마키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개발하라며 고양이 낚싯대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공장 답사하고요. 어? 맞습니까? 컷. 어디서 끊어갈 거예요. 이게 공장이에요? 이게 공장이에요? 우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공장이 따로 없습니다. 뭐야 이거? 자... 이게 뭐야 이거? 바로 오늘 우리 업무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물어봐야겠어.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불러주십시오. 아! 알겠어요. 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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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낚싯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아! 거기! 여기 달라지. 아 여기 치골근 쪽에 날개 모양으로... 던 내려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컷팅을 해서 다이로 잘라서 여기다가 갈 거야. 어. 직접? 그럼. 이렇게 간회수공업을 해. 당연하지. 모든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회사를 키워왔어요. 자! 우리의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 머리살이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황번적 느낌이 좀 나는데 순흡덕. 순흡덕? 그 사람도 이름에 개가 들어가. 육지사의 사원이야. 아... 순흡덕이. 고양이들이 재미있게 공격할 수 있는 사진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규진 씨는 합격이야. 규진 씨는 공격하게끔 생겼어. 혜린 사원은 너무 멀쩡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이돌. 아씨 나도 멀쩡한 걸로 낼걸. 짬 제일 많이 짰는데 제일... 자! 오! 일단 실제품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네. 자! 잘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잘라서 붙이는 것까지 해봐. 지저분하게 짜면 그만. 이게 동그라미를 잘 못 자르네. 이래가지고 언제 이걸 다 만들겠어. 어어! 다 만들겠어. 어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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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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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 씨가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소형이 좀 잘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다른 나라뿐 같네요. 펀칭은 여기에 뚫으면 돼. 머리 저기 뭐야. 위에 여기. 알겠어? 아! 이렇게요?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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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격하지 마. 아! 아! 이 사람아. 이거 너무 큰일. 이거 AP용지 보관 파일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성. 아니야! 오지마! 아. 됐다. 정답. 됐습니다. 자! 해린 양. 신이 마리난 고양이인데? 평범한 고양이는 아니잖아. 이거 핥히면 되는 거야. 그렇지. 사족보행기 기부일지. 어! 사족보행기 기부일지. 어! 어! 기부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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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 고양이가 더 이상하네. 아주 시리다. 외래종도 좋아하는지 보자고. 이 자식 이거. 이 자식 이거. 어! 근데 생각보다. 응. 괜찮은데? 그치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진짜로. 자. 만들기만 하면 우린 코스피 상장이야. 오케이. 자. 따라잡으십니다. 가자. 오케이. 털이 들어갔다. 털 털. 아 그거 괜찮아. 털. 무슨 꼬부랑턱인데. 아니. 아니 왜요. 알겠어.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지휘만 하실 겁니까? 내가 틈만 주면은 다들 일 안하고 농뚱이 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할 때까지 퇴근 안 시켜줍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았나? 사장님 나빠요. 사. 사장님. 장. 장난합니까? 님. 님아. 그런 욕을 하면 어떡해? 님. 님아 일 좀 하세요. 그런 욕을 하면 어떡해? 됐어. 이거 이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삐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제품의 매력을 하나 더 얘기해줄게. 뭡니까? 우리 제품은 이 중에 누구의 것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아 랜덤박스. 그러네. 예를 들어서 혜인사원 거를 사고 싶은데 규진사원이 나올 수 있어. 아 그럼 하나 더 사겠네. 그렇지. 그게 바로 마케팅이네. 마케팅은 기본 원리인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게 길어진 김에 낚싯대 개인기 한번 볼 수 있을까? 제가 낚싯대 개인기가 있었던 거야. 낚싯대 개인기 있지 않았어. 이걸로 그때 코미디연시를 한번 찢은 적이 있지. 낚싯대로 찬다람을 낚아서 배로 들어올렸는데 더미줄에 걸린. 아. 낚싯군. 재미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오직 어버우패 팻티비. 어우. 졸려보니까. 진짜 이거 30년 중에 낚싯궁도 없구만. 낚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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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해줘. 허. 그낙거. 어허. 어허. 아. 아 이거. 씨알을 걸고 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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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 진짜 이거. 아. 거미 둘다. 거미 둘다. 아이여 아이여 이게 방금 잡아 진짜 허허헣허헣헣허헣허헣허헣허헣 거인수단 거인수단 악수자부터 초소자라서 빨리 회장님 같이하자고 하고 열심히 하고 까기만 하자 이거 까는 건 일 안되네 회장님 누구야 지금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누구는 뭐 중요한 약속 없나 뭔데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해서 아니 지금 업무시간에 소개팅을 하러 가는 사람이 어딨나? 누가 소개팅 해주는데? 그 저 미용실 형이 전화 연결해봐 그럼 내가 보내줄게 물어보고 와요 네 한번 전화해보고 전화해서 통화 연결 가능하면은 갖고 와 갖고 와 알았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르시네 그치? 궁금하네 어디 가? 저 하나씩 급해가지고 지갑 놓고 가 켰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다 오세요 빨리 어차피 이거 만지지도 않잖아요 내꺼 볼륨을 줄였다 높였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니 그거 찍을 필요 없다니까 왜 음방 감독님을 찍어 나를 찍어야지 날 찍으라고 날! 날 찍고 그냥 픽스 시켜놓고 일로 오라고 다 붙어가지고 빨리 하라고 좀 웃으면서 합시다 아니 박수 쳤으면 이제 안 져요 할 거 없잖아 사실 뭐해 뭐야?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